좀더 1시가 더 프린다 온라인 게 매탈 겨스 올리드 파이터 파이터 지난 시간에 어 사이드 미션 하다가 어 쪼꼬벨 뭐랄까요 아 좀 어이야 또 여러가지 어 좀 뭐랄까 어 많이 돌아다녀 또 이상한데 또 설치고 하다가 그랬었는데 우선은 우선은 뭐 사이드 미션 하면서 여러가지 뭐 좀 알아가는 것도 좀 알아봤고 또 아직 집안이 또 체크도 있었던 거 아니죠 테크때문에 좀 고생했던 겨어 그런거 있는데도 조금 어 어 많이 힘든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있다가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선적으로 있다가 어 기질 증설도 있어야 하는데도 조금 뭐 아니 어 힘든 상황을 있는것 같고 또 로드아웃도 좀 맺겨줘 좀 그 해야 될 것 같긴 한다가 우선 우선적으로 오오 아 이 분야 파이터는 어 이걸로 뭐 뭐 뭐 어 아 캘리지 어 이것도 어 뭐 완료한것 좀 해주고 아 어 어쨌든 간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계속해서 일부러 지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테이프도 몇개 들면 팔로워봤는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입니다. 일단은 카세트에서 아프간 정세 한번 더 들어봅시다. 허니비 부서경화 모든 것들은 그 런드의 런드 알았다. 흔히 해완이의 가능성은 기능이 전부 기능이 위험한 기능이 이를 제 이름으로 흔히 흔히 이 기능이 아니 그 사회를 도전하자 그 아하... 그 이게 스티어 미사일이야 스티어 미사일이 성례들이 얘기하는거네 근데 어 어쨌든 뭐 그렇다치고 일단은 그러면 다음꺼번에 들어봐 어 보자고 어 마더베이스에 대해서도 뭐 여러가지 있는가 봐 어 일단 퀘이트해서 여기 나와있는것도 있구나 한번 보자고 한번 들을까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네네네 까르르 아褐게 비해 이 까르르의 보드와 비해 essa 너는 어디야. 그런데 지역의 지역을 안으로 그려지는 못한 것만으로 그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지에 있는 것만으로 그려지는 못한 것만으로 그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몸이 있는 것만으로 그려지는 않습니다. 아무거나, 심한 사람은 계속 그려지는 않습니다. 그려지는 어떤 느낌의 눈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 그려지는, 그려지는, 식후에, 생크리지, 가정, 목소리나, 목소리나. Yif this sniper can really vanish completely That's just not human. I guess quiet is the right name but what is quiet's objective the local gorillas wouldn't use this kind of tactic Just can't see them hiring some superhuman mercenary and the Soviet officers who've been killed They were all opposed to or skeptical of the secret weapons development being conducted in the area If you're not sure they were a problem for those supporting it but the Soviets have nothing to gain by killing them So we have an assassin with superhuman combat skills who isn't working for the gorillas or the Soviets Miller has a theory That this sniper is a hitman for cipher He thinks it's time we silence quiet for good But I'm against the lethal treatment I say we bring the sniper back alive and break that silence 아 이거 무서운데요? 제가 지난방송에서도 화이트 찾아보겠다고 신문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신문해도 잘 얘기가 없던 걸로 보니까 한마디로 조용해졌을 때 그때 나타난다 그냥 돌발적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거죠 아하 쉽지가 않다 이거구만 알았어 알았어 어쨌든 일단은 그 다음 사이드 미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통역과를 또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이제 파시 좋아 이번에 이쪽으로 하고 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차거리 3배 높은 등기 3배 급하게 변경하시네 장비 변경할 수 있냐? 어 보자고 뭘 어떤걸 방해 또 해야고 일단은 저격초보 이따 뭐 놔둔다고 치고 패커널이요 아 아 내가 필그린 그거였고요 근데 어 아직 덜겠죠 아직 그 그 뭐야 2차도 그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할까 그 2차가 나와있어 2차 플레이가 나와있다고 하잖아 어 어 그러니 어 그러니 어 그러니 일단은 뭐 놔두고 놔두고 놔뒀어 어 이거 아이템고 펜저타민인데 어 어 그러니까 어 됐다 뭐 줄래 어 이거 돼 있고 어 출격한다 하네 어 여럿 어